삼성전자 주원돈 수성연구원과 케리마 이병극 대표이사가 올해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원돈 삼성전자 수성연구원은 첨단 광학계 설계와 정량적 조립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광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병극 케리마 대표이사는 초고속 연속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3D 프린터 산업 성장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YTN,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월 수상자를 선정합니다.